자 비대면으로 올 것도 없이 갈 것도 없이 딱 1시간만 하는 비대면 전화인터뷰 딱 1시간 전화인터뷰입니다. 이게 사실 전화인터뷰가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랬었거든요. 이게 지금의 이제 침착맨 초대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원류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실 첫 회 통천과의 코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전화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시즌1이었고요. 시즌1 전화인터뷰였고 정식 명칭은 시즌1 띄용 전화인터뷰였어요. 그리고 시즌2로 이번엔 직접 모셔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했던 게 이제 초대석 인터뷰.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가지고 진행했었죠. 광진구 때부터 아마 진행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3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띄용 전화인터뷰를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더가드님하고 펭수님 모셔가지고 유선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 편만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개같이 부활한 이유가 그때 시즌3 때 개같이 부활한 이유가 그때 코로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손님들을 모시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 이 지금이야말로 전화인터뷰로 부활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활을 시켰던 건데 그때 마침 주호민 작가님하고 그 침펄인물사전이라는 그 초대석을 따로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석을 두 개를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즌3 전화인터뷰는 한 두 개만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다음에 하자 해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교로나도 끝나고 뭐 세상에 평화가 왔는데 왜 이 띄용 전화인터뷰를 다시 부활시켰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잖아요. 오디오랑 비디오랑 둘 다 나오는 게 무조건 상위호환 아니야? 오디오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디오로만 하는 거에서 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굳이 이제 눈을 안 써도 되니까 일단 편안하고요. 또 뭔가 눈을 안 쓰고 귀를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집중해야 되니까 뭔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뭔가 비주얼에서 벗어나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오디오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그리워서 이번에 한번 부활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은 특징 하나 좀 집어넣는데요. 여기는 이제 안 써져 있지만 정식 명칭. 시즌 3를 뭐 간단하게 끝냈지만 이제 시즌 4라고 한다면 침터뷰 시즌 4 이거는 이제 테마가 딱 한 시간입니다. 딱 한 시간 전화 인터뷰. 그래서 한 시간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겠죠? 벌써 저 혼자 6분 썼어요. 그래서 게스트분은 54분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점. 자 딱 한 시간만. 자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 모셔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손님. 야 이게 항상 첫 번째가 기가 막혔어요. 그 처음에 이제 통천의 코인도 그렇고 카더가드님도 그렇고 요번 첫 번째 손님 기가 막힌 분이죠. 괴인 웹툰 작가. 통조림 아저씨. 고양이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남자. 아 일단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 심윤수 작가님입니다. 자 심윤수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심윤수 작가님. 아니구나 안 들리는구나. 여보세요. 예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심윤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건강하시죠? 아니요 건강하진 않고요. 그럼 불편하시죠? 건강한 적이 없었죠. 뭐라고요? 불편하시죠 요즘? 아 네 덥고 습하고. 덥고 습하고. 건강도 그렇게 안 좋고요. 건강은 늘 안 좋죠. 예. 그 뭐야 방송은 소리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제 디스코드로만 하면 되니까. 예. 그 방송 채팅만 좀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채팅 보면서 하면 더 재밌으니까. 예. 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아 들어오셨어요? 그럼 채팅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심윤수 작가님 웹툰 작가님이시고 이제 만화 많이 그리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2005년에 골방한상국이라는 만화로 데뷔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다 돼가죠 2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9년 차 되나 19년 18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이야 20년이야 벌써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만화 한 8년 그리고요 웹툰 만화 8년 그리고 인터넷 방송 한 10년 했거든요. 얼추 그냥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형이 더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호민이 형 데뷔하기 전 딱 1년 뒤에 데뷔했거든요. 네. 호민이 형 1년 먼저 하고 호민이 형 2004년에 데뷔했을 거예요. 2004년에 범디넷으로 데뷔하고 제가 2005년에 데뷔했죠. 아 그렇죠. 자 만화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찌질 역사하고 1편 단심화 짧은 괴담 그름 그리고 최근에는 싱글브로라는 만화 연재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진짜 골방한상국도 그렇고 카케 키코쿠도 그리셨잖아요. 아 네. 예 예. 아 근데 그거 왜 말씀 안 하세요. 카케 키코쿠. 망한 것도 이야기. 아 지금 에코가 울려요? 아 그러면은 이게 아 에코가 있어요? 아 디스코드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헤드셋을 쓸게요. 이거는 이제 제 문제예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디스코드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 이제 에코 없어였죠? 자 채팅창 없어였죠? 제가 이거 디스코드 하면은 헤드셋 써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심윤수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어디 부위가 좀 안 좋으세요? 일단은 관절염은 계속 안 좋고요. 아 관절 쪽이. 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더 무리한데 그쪽 다리도 살짝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쪽 다리를 왜 많이 쓰죠? 오른쪽 다리에 관절염이 있는데 왼쪽 다리에도 이제 서서히 피로가 좀 쌓이는 듯한 느낌. 아 근데 웹툰 그리는 거랑 그 다리 관절하고 영향이 있나요? 아 팔관절? 아니요 팔관절 말고 다리관절이요. 어? 다리를 왜 관절이 왜 안 좋아요? 아니. 웹툰하고 무슨.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를 조금 더 무리하게 쓴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접근을 웹툰 직업병하고 연결을 시켜서 상상을 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원래 그냥 가지고 계신.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 다 관절이 안 좋으시면은 그 병원 통원 치료로 좀 치료를 하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그게 관절염이란 게 그러니까 병명이 없이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루마티스도 아니고 퇴행성도 아니고. 실체를 좀 알 수 없는. 병원에 가서 하도 답답해서 뭐라도 적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라도 적어주던가요? 뭐라도 적어줬어요. 라틴어로 적거든요. 병명 같은 거. 멋있게 적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냥 뭐라도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요 이래요? 뭐라도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요. 라틴어로 뭔가 적어주셨는데 병명을 알 수 없는 관절염을 그냥 라틴어로 적은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답답하시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속적으로 그냥 다리에 물이 안 가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못 뛰잖아요. 못 뛰고 이제 자전거 못 타고. 맞아요. 옛날에 축제로구나 촬영할 때 화내셨어요. 아프다고? 그때 관절 때문에 화내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전거를 못 타죠. 제가 다음에 관절에 좋은 약 찾아서 꼭 선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뭘로? 비빔면 먹었어요. 요즘에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거 많이 드시겠네요.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제가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데 오늘 먹었어요. 아 맞아. 그 심윤수 작가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드십니다. 더워 죽어도 그냥 아메리카노예요. 더죽 뭐라고 그러지? 더죽아인가? 더죽아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차가운 거 드시면 뭐라고 그러죠? 지른다고 해요. 지려요. 차가운 거 드시면 바로 지리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드시는데 오늘만큼 너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셨다. 그러면 지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드셔도 되겠는데요? 이게 복불복이니까 아 조심하는 거죠. 몇 퍼센트 확률로 지리는 건데 오늘 진짜 그냥 같이 한 번 돌려봤는데 지리시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리 만약에 배변하실 때 혹시 우모나 이런 거 떠올리시나요? 그건 아닌데 저는 사실 뭐 심수 작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무의 저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배변이나 뭐 어떤 뭐 길가에 가면 뭐 개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바로 떠올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우무 우무의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 번 좀 설명을 구현동화 형식으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입으로요? 옛날 가난한 선비가 살았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나요.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첫 도입부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한양에 가서 시험을 과거를 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집에서 우무 한 점을 사줬는데 우무가 뭐죠? 네? 우무가 뭐죠? 우무? 우무는 저 곤약 같은 거. 아 곤약 같은 거. 칼로리가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뭐야 그대로 나왔다 먹으면 그래서 먹고 또 싸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양까지 가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 생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먹으면 그대로 다시 배출되는 그런 마법의 식재료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가 올라가는 길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우무 한 줌을 가지고 가서 식사 때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면 씻어서 또 먹고 씻어서 또 먹고 해서 과거에 급제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칼로리는 없지만 어떤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콩콩 코믹스에 보면 쿤타맨 아시나요? 쿤타맨? 쿤타맨 알죠. 거기에 보면 기막힌 방법이 나오는데 굉장히 긴 면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입으로 해서 엉덩이로 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니까 아직 입에서 안 끊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삐져나온 나머지 부분이랑 묶는 거죠. 계속 먹을 수 있다. 영원히.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우무2네요? 몰랐는데? 난 그건 몰랐는데? 쿤타맨에 있어요. 쿤타맨에 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저 그거는 몰랐는데 또 알려주셨나요? 고맙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무 아저씨의 우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카톡으로 이 얘기를 그냥 두서없이 그냥 툭 하고 보내셨어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저주에 걸리게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가 구독 서비스를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뭐 하시잖아요. 아니 뭐 재밌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불쾌한 게 좀 많았어요. 불쾌한 거. 아 진짜요? 네. 약간 이렇게 불쾌해서 웃긴 거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껴있었는데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불쾌하게 웃긴 건 웃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그 특유의 그 김 최민수 작가님 테스트에 개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그 유머 그 배송 서비스는 저한테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하시는 거예요? 몇 년 같이 해요. 아 그 팀장님께는 이제 보통 똥 방구 이런 쪽으로 많이 보내고요. 아 맞춤복처럼? 네. 호민이 형한테는 이제 당연히 대머리 관련된 개그 이런 거 보내고 아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답변 없는 사람들한테 보내요. 보통 제가 아니 저는 답변 꼬박꼬박 하는데 저한테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내시는 분들이고 막 말이 길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아 윤수야 어 뭐 카톡 오랜만에다 요즘 뭐하고 지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윤수 형도 안 보내? 부담스러워서? 아 네. 싫어요. 쿵이 형한테는 안 보내요. 아 아 저는 딱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그 개그를 보내셔도 그 개그에 집중하잖아요. 예. 형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개그 보내면 개그에 집중해서 아 웃기다 안 웃기다 아 요거 어? 다른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아 그런 게 좋다. 그런 반응이 어 예. 그러니까 막 그 뭐 보내서 말이 길어지고 뭐 이렇게 뭔가 신변잡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대화가 이뤄지는 거를 좀 그런 의도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딱 개그에 대한 소통만 하고 싶은데 감상이나 아 소통 없어도 돼요. 그 호민이 형은 그냥 씹어요. 답변도 안 보내요. 호민이 형한테는 안 보내는데 그래도 꾸든히 보내죠. 아 씹는데 씹는데 보내는 이유는? 거기다 너무 궁금하다. 씹는데 보내는 이유는? 좋아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고 북한이 북한이 보내는 오물폭탄 같은 건가? 그런 심정으로 보내는 건가? 반응이 있든 말든 그냥 나는 오물 쏜다 이건가? 세 개 보내면 크크크 정도 해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완전 그거네요. 그 적절한 딱 반응이네요. 제가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아 이거는 그냥 뭐 이모티콘 정도 보내고 아 그렇구나. 그럼 사실 제어의 반응은 더 구독을 더 달라는 사실 리액션이구나. 어 뭔가 합의가 됐다라는 느낌이죠. 아 심일수 작가님의 어떤 보내고 싶은 욕구를 더 자극하는 리액션이었네요. 네. 싫으신 분들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몇 번 들어봤어요. 대놓고 뭐라고 정색하면서요? 정색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 좀 귀찮다. 그 그 그 이야기하신 분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그 전화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저한테 제가 한 한 통을 먼저 전화하면 그분 한 다섯 통을 전화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서운하네. 서운하네. 서운해. 서운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밝힐 수 없어요? 밝힐 수 없어요? 구독 서비스가 끊긴 거죠. 그분은 그 그냥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만화가 나뉘세요. 그러면 근데 말씀을 그걸 다 기억 떠올리시는 거 보면 저쪽은 일방적인 소통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게 약간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기억은 나고? 네. 몇 분 없어요. 지금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구독한 사람이 없어요. 구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게 참 진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좋아하는 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취미일 때 진짜 되게 코드가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금 채팅창에는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근데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똥개그 똥 좋아하니까 똥개그 보내신다고 엄선해서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네. 분명히 우무 얘기를 보낼 때 제가 기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거를 왜 좋아하는 걸로 잘못 데이터가 입력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늦었죠. 하지만 늦었죠. 사실 이렇게 막 기겁을 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심증적으로 싫어하면 더 좋다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지금 한 네 분 정도 있어요. 이게 완전 VVIP 서비스네요.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빈도가 뜸하잖아요. 한 3개월에 한 번 보내시거나 한 2개월에 한 번 보내시거나 하시는데 근데 엄선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 엄선했다는 느낌이 받냐면 안 본 거죠? 한 번도 안 본 거? 흔하게 보는 자료가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 이거는 변건이가 못 받겠는데 싶은 것만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서 딱 놓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네. 수작업한 느낌이. 네. 맞았네요? 그럼 제 느낌이?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붕 작가님은 구독 서비스에서 탈퇴하신 거죠? 자꾸 근황 물어봐서. 풍요 형한테는 그러니까 풍요 형한테는 그런 걸 보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아. 이 초에? 네. 그냥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밥 먹자 그럴 것 같아서. 아. 밥 먹자 그럴 것 같아서. 그럼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기 싫은데.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가볍게 한 행동이 되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있잖아요. 영향을 줄 때. 나는 뒤에 나한테 영향을 하나도 주기 싫은데 그냥 개그 보내고 그냥 반응 보거나 아니면 공유만 하고 싶을 때. 내가 총 짤 보내는 저장소 같은 거. 대머리 짤 저장소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해우소로 쓰는 거네. 그냥 내가 그냥. 그렇지.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짤을 그냥 배출하고 싶은데 그냥 화장실 네 개 있는 거네요.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 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뭐 이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지금 고양이 아저씨잖아요. 사실 이제 고양이 아저씨로 많이 유명하고 통조림 아저씨로 많이 유명하신데 키우시는 고양이들 이제 근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고양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좀 큰 병에 걸렸어요. 예예. 한 마리가 한 마리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인슐린을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뭐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뭐 밤낮을 정도 비우는 일정이 거의 없어졌고 일단 네. 아. 그나마 이제 하루에 두 번 맞추던 당뇨가 그 인슐린이 이제 한 번으로 줄었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아 그래요? 다행인 거는 고양이 당뇨는 완치가 가능하대요. 아. 그러면은 또 심윤수 작가님도 사람보다 고양이 좋아하시는데 네. 고양이가 사람보다 우월한 점 또 하나를 또 찾아내셨네요. 아 네. 아 네. 고양이는 당뇨가 완치가 된다. 사람은 사실 당뇨가 좀 완치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점점 뭐 좋아지니까 그 완치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좀 그 건강해지길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15살이니까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환 몸의 장기들이 이제 쇠하잖아요. 기운들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고 또 한 마리는 베이지인데 얘도 나이가 많아요. 13살인데 네. 베이지 얘는 이제 비만세포종이라고 몸에 이렇게 뭔가 똥글똥글한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그런 거를 두 개에 제거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인가요? 비만세포종은 사실 개나 고양이나 굉장히 자주 생기고 인간도 생겨요. 아 그래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비만세포종이 조금 위험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보다 조금 덜 위험한데 이제 이거를 조사하거든요. 한번 이제 조금씩 조직을 떼서 이게 악성으로 될 것이 악성으로 악성종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작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꽤 크면 그래도 위험하니까 제거하거든요. 베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데리고 오고 벌써 한 10개 8개 10개 정도 뗀 것 같아요. 매년 한 두 개씩 그러니까 두세 개씩 발견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뭐 그렇게 큰 뭐 아픈 건 아니니까 원래는 3개가 발견됐는데 하나가 신경 지나는 그러니까 얼굴 쪽 신경을 지나는 턱 밑이여가지고 보고는 그대로 뒀어요. 아 그렇군요. 보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제가 가끔씩 확인을 해봐요. 너무 커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있으면 그냥 놔두고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놨으면 확인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애초에 확인을 못하죠. 사람한테는 어 아니 그냥 제가 침착이 만나자마자 비만 세포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더듬더듬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사람이잖아요. 예. 괜히 질투나네요. 아 그럼 다음에 만날 때 확인해드릴게요. 한번 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아니 제가 왜 심술이 나냐면 아니 심술이 아니고 질투가 나냐면 카카오톡에 괜히 근황 물어볼까봐 근황 물어볼까봐 그 부담스러워하시면서 사람과는 친해지기 싫어하시면서 고양이는 이렇게 좀 애정을 다 하시는지 이게 좀 약간 무슨 차이일까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만나면 그루밍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몸이 더 커가지고 그루밍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묘 이제 사모랑 베이지가 원래 따로 살았나요 원래 이제 베이지는 작업실을 작업실에 잠깐 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고 이제 1년 됐죠. 합사했어요. 아 그러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도 인간으로 비유하면 좀 공감을 못하시려나 하하하하 인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 각자 따로 살다가 만나면 지금 서로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들이 다 나이 들 때까지 좀 따로 살다가 갑자기 모여서 살라고 하면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이가 좋아요? 나이 들어서 만나서 일단은 같이 놀지 않으니까 친해지지도 않는데 이제 둘 다 이제 늙었으니까 또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아 그게 없어서 그 뭐야 에너지가 없어서 네 그래서 대면대면 해요. 둘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슴 아프시겠네요. 고양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따로 뭐 그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피 터지게 싸우는 고양이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아 그래요 싸우면 막 그 막 털이 공중에 막 날리고 피가 막 날리고 막 발톱이 막 뜯겨져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작가님은 네 고양이가 세 마리였거든요. 이게 마치 삼국기처럼 하나 산분지계가 이렇게 딱 유지되고 있다가 네 한 마리가 이제 고양이별로 떠났어요. 세 마리일 때는 사이좋던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되니까 싸우기 시작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균형이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서 섣불리 못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2대1은 버거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보다 고양이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보다 고양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은 어 아예 그 집을 지어서 공간을 따로 분리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분리할 정도로 음 예 고양이를 아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음 인간 발톱 빠지는 것보다 고양이 발톱 빠지는 게 더 가슴 아프죠? 그렇진 않은데요. 고양이는 발톱 자주 빠지는데 아 그래요? 네 자주 빠져도 자주 빠져 고양이 발톱이 더 자주 빠져도 인간 발톱 빠지는 것보다 왠지 그렇진 않아요? 고양이 발톱 빠지는 거는 자주 봐서 그렇게 막 아파 보이진 않아요. 사람 발톱 빠지는 거는 그게 더 더 아플 것 같은데 네 어 웬일이에요? 아니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잘 그 심은수 작가님의 어떤 고양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잘 들어봤고요. 혹시 MBTI가 어떤지 좀 채팅창에서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냐 했는데 이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아 안 해봤어요? 저도 사실 MBTI 모르는데 그냥 뭐 채팅창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ISTP? 뭐 이렇게 막 서로 자기들끼리 예측을 하네요. INTJ 뭐 술자리에 가서 옛날에 혈액형 성격학 유행했을 때 네 술자리에 가서 혈액형 뭐예요 물어보면 아 그거 나치 우생학에서 시작돼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술자리 그 분위기 다운시키는 사람이 저예요. 아 갑분싸? 네. 근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MBTI를 물어보는 사람이 고양이였으면 했을 것 같은데 어 그 비슷한 거 있어요. 고양이 MBTI 같은 게 있어요. 아 그거는 봤어요? 고양이 털 색깔로 성격이 분리가 좀 분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흰 고양이랑 검은 고양이랑 있으면 이제 어느 쪽이 더 성격이 예민할 것 같아요? 그 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과학 같지만 그러니까 아니 유사과학 분명히 나치 얘기하시면서 싫어하셨잖아요. 아니 고양이 고양이 쪽으로 가면 유사과학이 과학이 되나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흰 고양이는 죄송합니다. 자연적으로 눈에 띄잖아요. 알비노 동물들도 그렇고 흰색이면 사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흰 고양이가 더 예민해요. 아 이유가 있네요. 검은 고양이들이 성격이 훨씬 더 좋아요. 좋고요. 치즈 고양이들이 흔둥 흔둥해요. 왜요? 치즈 고양이는 왜요? 치즈 고양이들은 일단 스컷들이 치즈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치즈 고양이는 스컷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즈 고양이들이 스컷들이 많다 보니까 애교가 많거든요. 왜 애교가 많냐면 고양이 세계에서는 성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컷들이 암컷한테 애교를 부려요. 그런데 고양이들 중성화를 하잖아요. 중성화를 하면 애교 부리는 대상이 암컷에서 인간으로 확대돼요. 암컷 고양이한테 인간한테 사는 거죠. 그래서 치즈 고양이들이 훨씬 애교도 많고 그리고 뚱뚱해져요. 성격이 느긋해서. 그러면 치즈 고양이의 개냥이가 많겠네요? 네. 많죠. 개냥이의 뚱냥이가 좀 많을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3세기. 아 3세기. 3세기. 3세기 같은 경우는 3세기도 무슨 그거라는데? 암컷이 몇 프로던데? 거의 90%가 암컷이에요. 96%가 암컷일 거예요. 그래서 암컷 고양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3세기예요. 애교도 없고 까칠한 조심스럽고 까칠하고 숙명스럽고 대신 대신 예쁘게 생겼어요. 그 3세기들이 그러면은 예쁘게 생긴 다른 3세기 말고 다른 고양이가 있으면 3세기는 그 성격이 장점이 없나요? 3세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고양이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수컷들이 훨씬 더 그 대시를 많이 암컷들은 훨씬 그 새초롬하거든요. 도도해. 암컷들이 수컷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이 예쁜다는 이유로 키우는 거 아니면 암컷 고양이들은 대부분 인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까칠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3세기 키우면 안 되겠네요? 치즈고양이가 최고예요. 치즈고양이. 치즈고양이랑 아니면 이제 턱시도 고양이. 흰색이랑 검은색 섞여있는 턱시도 고양이. 이쪽이 성격이 좋아요. 그러면 신문수 작가님은 좀 고양이 초보자한테는 치즈고양이나 턱시도 고양이를 추천하시겠네요. 고등어는 어때요? 고등어. 고등어요? 고등어는 제가 잘 몰라요. 고등어는 일단 많지 않아요. 고등어는 안 많아요? 네. 어? 그렇구나.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근처에서 봤던 데이터로 한 거여서 고등어는 많이 못 봤거든요. 고등어는 아메숏이라고 부르는 그쪽이 좀 많아요. 저기 아메리칸 숏헤어 이쪽이어서 제가 미국에 한 번만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어도 근데 자연적으로 잘 숨겨질 것 같은 털 색깔이잖아요. 그런 모습이면 보통 좀 덜 까칠하다고 보시면 돼요. 잘 보이면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흰고양이는 생존하는 데 불리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건 뭔가 더 장점이 있어서 그럴 텐데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셨구나. 흰 종묘들이 흰색이 많잖아요. 재미있는 게 강아지들은 품종묘들이 성격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고양이들은 품종묘들이 성격이 좀 좋은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들은 품종화가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품종을 개량시키고 이런 것도 되게 오래됐고 고양이는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사람한테 의존적인 고양이들이 많이 집에 들어와서 품종화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흰색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인간한테 좀 의존적이 되는 거죠. 예민하더라도 인간한테 좀 의존적인 느낌들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샴고양이 태국의 태국 황실의 유명한 샴고양이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유명한 품종묘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의존적이고 사람들한테 친화력 있는 고양이들을 교배시켜서 나온 품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좀 좋은 애들이 좀 있고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품종화가 되게 짧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고양이가 마음을 열어준 애들끼리만 교배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개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품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한테 의존적인 것들 자체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고양이는 털만 봐도 성격을 잘 아시는데 사람은 낯빛을 봐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어 아니요.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고요. 고양이는 어떤 색깔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치즈냥이 치즈냥이 좋고 좋긴 좋아요. 성격이 좋으니까 치즈냥이 스핑크스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옛날에 좀 별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한번 본 적 있거든 스핑크스 고양이를 털 없는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야말로 진짜 사람한테 의존적이에요. 얘는 체온 조절도 자기 스스로 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의존적이면 더 좋은 거예요? 심윤수 작가님한테? 심윤수 작가님한테? 애교 많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털도 없고 예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한테 행기는 거 의존적인 거 보니까 더 철황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가난함 가난함이 좀 느껴져요. 털이 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심윤수 작가님이 인간은 고양이보다 상대적으로 털이 적어서 털 적은 걸 싫어하시나 이랬는데 스핑크스 고양이를 보니까 또 털이 적다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네요. 처음엔 그런 이유로 좀 비선호였죠. 스핑크스를 그런 이유로 비선호했었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스핑크스 완전 털 없는 애는 아니고 이제 엄마가 스핑크스고 아빠가 이제 딜고양이였나 이런 애를 봤는데 얘네들이 약간 약간 보덜보덜 떠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는데 보덜보덜 떨고 옆에 붙고 그거 보고 마음이 좀 녹아서 아 스핑크스도 품어야지 이제 아 품어야지 그렇게 됐죠. 아니 이렇게 보면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개를 더 좋아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더 좋아합니다. 개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애교 부리는 거를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시고 치즈고양이류를 좋아하시고 개냥이류를 좋아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느낌을 느낌이 그런데 왜 고양이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는 사실 만화가가 키우기에 적합한 동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훨씬 더 규칙적이고 그리고 개를 키우려면 가족이 필요해요. 개인이 키우기에는 개는 인간도 강아지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는 마을이 키운다. 약간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사람들이 짬짬이 짬짬이 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애를 가족이 그냥 새 가족이 그냥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에너지도 많이 들고 교육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개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가족이 키워야 된다는 말이 제가 개 두 마리 키우는 혼자 사시는 작가님을 알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많으면 하루에 산책 네 번 가요. 아 계속 산책을 가요. 그거는 그 정도면 본인이 산책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공동 산책 한 번 가고요. 공동 산책 한 번 공동 산책 한 번 그리고 개별 산책 한 번씩 이 기본적인 그 세 번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플러스 원 플러스 투 가 될 간선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하루 세 번 꼭 지키고 네. 네. 네 번 다섯 번 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 만나면 그냥 개 데리고 있어요. 개 데리고 있고 시간 맞춰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 때문에 다시 배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개 때문에 배변 때문에 뭘 돌아가셔요? 집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놀다가도 개가 똥마려서 집에 가는 거죠. 개가 똥마려운데 집으로 가요? 네? 개가 똥마려운데 왜 집으로 밖에서 싸야 돼요. 아 야외 배변 네. 그러면 조금 못 참는데요? 보통 사람도 조금 더 참는 경우 있잖아요. 참는데 이제 스트레스니까? 그분 아시는 거죠. 나의 강아지의 배변 루틴을 아시는 거죠. 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싸는 게 좋으니까 네. 고양이 아저씨 대 강아지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윤수 작가님은 마감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아지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우시게 된 거네요. 만화가들이라면 마감 전날 혹은 마감 당일 같은 경우는 물도 잘 안 마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빠듯해서 네. 나도 배변 못하는데 강아지 배변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불행하고 이제 강아지도 불행해. 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나도 지금 똥 참고 있는데 강아지는 똥 세우러 내보내야 돼? 그런 뭐 단돈직입적으로 맞이하면 그런 얘기일까요? 너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민해지면. 그냥 개 똥 세우려고 나 지금 똥 똥살 시간도 그냥 참고 그냥 똥구멍에 힘주면서 마감치고 있는데 개 똥 세우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 20분 돌고 불합리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신다. 가족이 필요하죠. 가족이. 그렇죠. 확실히 1인 가구는 고양이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한 4마리 5마리도 커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한 마리도 좀 버거워요. 근데 커버 10마리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10마리까지 키우겠다는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닐고요.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지. 잘 알겠고요. 오늘 사실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거였거든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제가 언제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카톡으로 고양이랑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나을까? 해서 그냥 보통 사람을 고르니까 고양이 쪽인 사람을 찾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 고양이 대 사람 뭔가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 이거는 좀 너무 딥하다 싶어서 말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전화 인터뷰든 초대석이든 한번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고양이랑 사람이랑 보면은 고양이가 더 좋으세요?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근데 왜 보통 아니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되게 아니 대답했잖아요. 아니 아니 대답한 게 다가 아니고 아니 무슨 뭐 무슨 검문서 통과하듯이 무슨 뭐 사상검증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보통은 그냥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을 끝끝내 참으면서 아니요 사람이요 이렇게 하시니까 결단코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결단코 사람입니다. 결단코를 왜 붙이세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카톡으로 여쭤봤을 때 아 고양이가 더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확하게 진짜 나 뒤집어 뒤집어 까지는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고양이가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이 싫은 거다. 같은 거 그렇군요. 정확하게 고양이가 좋다기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고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참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신 게 있는지 그런 건 없고요. 무슨 사연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작가님처럼 싸이월드 짤방 같은 걸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지금도 짤방 같은 거 계속 모으거든요. 그러면 치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짤도서관 보세요? 네. 가끔 그래도 봐요. 제가 그거 리뉴얼 하고 싶잖아요. 그 뭐지 키워드 막 무슨 테마별로 예를 들어 뭐 슬픈 거 기쁜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멋있는 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하는데 멋있으면서 웃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다 해시태그를 다 집어넣은 형태로 검색이 되게끔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지금은 하나밖에 속성을 못 놔요. 그래서 그거 리뉴얼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짤들 같은 거 좋아하면서 이제 그 초기 SNS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싸이월드 류에 네. 거기에서는 사실 익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하잖아요. 막 이제 뭐 웃긴 사진 웃긴 뭐 글귀 뭐 그리고 그때 보통 20대들 위주로 그런 문화가 퍼져서 풍숙하지 않은 그 약간 그 우당탕탕 하는 느낌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익명형 SNS를 보면서 경악을 했죠. 꾸정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꾸정물이네. 아 꾸정물이네. 그럴 그러니까 인간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면은 혹시 김풍 작가님하고 공동작업을 하면서 그게 좀 더 강화된 게 있었을까요? 인간은 꾸정물이네. 그렇듯 풍의용이랑 작업하는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근데 옛날에 좀 하소연을 좀 하셨었잖아요. 공동작업할 때 너무 힘들었다. 제가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이말련 작가님한테 먼저 전화한 순간이 그때 딱 한 번일 거예요. 한 번 있었어요. 풍의용이 나한테 그건 찌질 역사는 상관없어요. 찌질 역사 말고 얼마나 구박했으면 찌질 역사 끝나고 차기잘 같이 하자 얘기하면서 기다려달라.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마음 다 알죠. 다 여기서 풀고 가세요.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축제로구나 올라오는 차 안에서 했었어요. 풍의용이. 맞아요. 뭐 하자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이제 차기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만화를 준비 아예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믿고 믿고 그리고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믿었는데 풍량이 비워놨는데 만화 스토리가 나왔어 하고 딱 얘기해줬는데 그 차 안에서 했던 얘기랑 다른 거예요. 아 얼마나 청청 병력일까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지금 새로 이야기하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1년이었거든요. 1년? 아 깨지나왔네요. 시간이 깨지난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일 년은 기다리다가 지친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알련 씨한테 전화했었잖아요. 아 저한테 하소연 너 그때 차에서 그 얘기했던 거 너 들었지 안 들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울물을 토한 적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건 전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도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나? 그랬나?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재밌으셨잖아요. 공동작업 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것도 좋은 작품 만들었고 근데 다음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김풍 작가님과 또 합심하셔가지고 또 다음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풍요영이랑 그 아니 3개월 전에 봤거든요. 3개월 전에 이제 풍요영이 새로운 드라마 풍요영이 드라마 장르를 잘하거든요. 아 근데 밥 먹자고 할까봐 그 짤도 못 보내시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풍요영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든 거의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아 누구한테든 거의 웃긴 거 보낼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웃긴 거 보낼 때만 먼저 하시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연락이 아닌 거죠. 아카이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카이빙 왜냐면 사람이 싫어서 아카이빙 구독 서비스 같은 거 고양이한테는 먼저 말 것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럼 이렇게 흐뭇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이러면서 알아 알아주시는 아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아 보통은 고양이한테는 먼저 말 것이잖아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되게 흐뭇하게 만족스럽게 제가 누구한테 연락 오는 걸 막 거부한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그리고 막 질색한다 뭐 만나다니고 질색팔색한다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갑자기 연락 잡히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아 그래서 아니 뭐 최소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으면 그 일정대로 내가 잘 대체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타입인데 이제 근데 고양이가 지금 한 이따가 한 한 시간 뒤에 만나 이러면 바로 나가실 거잖아요. 어디서? 어디서? 인간은 만나는데 일주일이 필요하고 무슨 캔들고 갈까? 무슨 캔들고 갈까? 풍경은 저한테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잘 잘 대해줘요. 풍경이 진짜 잘 맞춰줘요. 이렇게 하진 않고요. 사람마다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네요. 만나서 이제 밥 먹고 풍경이 차기작 이야기해주는 거 들었는데 풍경이 그 전에는 좀 도전하는 장르를 했다가 이제 엎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잘하는 장르를 다시 선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시 뭉치는 것도 또 이제 그 뭐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러면 또 독자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제가 건강할 때 제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시작할 수 좀 좋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관절 염도 있고 하시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할 수 있으면 건강할 때 이제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사실 고양이랑 사람 관련해가지고 사람보다 고양이가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사적으로 또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고양이가 디자인이 잘 파시고 사람보다 스킨이 스킨이 정말 다양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 얼핏 들으면 게임 얘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가. 펄투브에서 나와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고라니 있잖아요. 고라니 고라니 보면 황금염데 이빨이 되게 튀어나와 있어요. 얘가 육식동물도 아닌데 이빨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고라니는 이빨이 족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진짜 너 족같은 거야? 왜 거기 달려있지? 더 과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었는데 일단은 개 보면 강아지들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차로 치자면 현대 현기차 같은 느낌 SUV도 나오고 여기서 투도자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차종이 나오는 느낌이면 고양이는 약간 지프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여기는 오로지 SUV만 나오는 거예요. 예쁜 것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좀 일관적이다. 디자인은 사람이 더 이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더 예쁘죠. 뭔가 아니 뭐 스킨도 더 다양하지 않나? 사람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뭔가 털이나 이런 다양함이 없잖아. 그렇죠? 고양이는 막 엄청 막 부엉부엉한 그 털도 있고 되게 막 셧 그것도 있고 엄청 털이 더 많긴 하다. 고양이가 그렇죠? 레오파드 레오파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고 호피도 되게 예쁘고 사자 같은 경우는 갈키도 굉장히 늠름하잖아요. 아 고양이 과까지 또 가버리면 네. 아 우리도 고양이 과는 아까만 했듯이 그 쉐입이 되게 비슷해요. 아 그럼 유인원 과로 해서 우리도 고릴라 넣어줘야죠. 그럼 다양하죠. 고릴라랑 침팬지랑 오랑우탄이랑 아닌가? 고양이 과까지 가면 그러면 천장맨이 유인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유인원 화이팅 해주시고 저는 고양이 화이팅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뭘 그러면 돼요. 암튼 고양이 과의 멋짐은 그런 거죠. 고양이 과의 멋짐 하지만 그런 거 키우는 거 이런 거 상관없으면 걔랑 고양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면 키우는 거 진짜 상관없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그냥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개냥이를 더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 중에서 주인한테 충성해서 다른 손님들한테 곁을 안 내주는 개들이 좀 있어요. 짖고 이런 애들은 사실 불편하죠.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짖는 거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짖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사실 빨리 가는 식으로 짖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복불복이죠. 친구 집에 갔을 때 개가 있어도 고양이 있어도 좋지만 그 개가 나한테 혹은 고양이가 나한테 벽대감을 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양이 쪽이 훨씬 낫죠. 고양이들은 그냥 숨어버리거든요. 적대감 있을 때. 아니요. 고양이도 슬금슬금 와가지고 습격하던데요? 저 잘 때 저 잘 때 문 열고 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제 얼굴 그 습격해가지고 긁어놓고 도망갔어요. 네. 집에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계속 괴롭혀가지고 집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댁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 댁에 있는 고양이가 저를 싫어해가지고 짜증난다고 하니까 심유수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님 댁에 가지 말래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 뵈어야죠.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대. 고양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모님 만나지 말래. 아니 밖에서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시면 되죠. 아니 그걸 왜 제가 고양이 때문에 부모님 만나는 장소를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 한낱 미물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통천님은 안 공격했죠. 그때. 예? 통천님은 공격 안 했죠. 예. 문제는 집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거든요. 예.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영역을. 음. 아니 근데 영역을 침범했고 그리고 고양이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아닌데 고양이가 냄새도 난다니까요. 냄새도.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제 공간에 이물질이 이물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고양이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든 뭐 암튼 알겠어요. 근데 고양이도 고양이도 사람 싫어하고 사람도 고양이 싫어하고 서로 싫어한다면 사람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인간 사회의 룰 아니에요? 왜 고양이 편을 들어요? 질투나 그게 고양이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야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냐고요. 사람하고 고양이가 서로 싫어하는데 사람이 고양이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영역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영역을 중요시하는데 침창맨님이 복실인가요? 그 고양이 이름이? 예 복실이요. 복실이의 영역을 침범했거나 혹은 봉선을 흐트려버렸다. 집에 가서 물건 막 어지럽힌다던가 옷 막 팽개쳐놓거나 그랬어요? 가자마자? 고양이 거요? 아니 집에 가자마자 그거 관심도 없어요. 저 고양이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 거기 있는 거? 물건들을 어디로 폈냐고요. 아니요. 뭐 건든 건 없는데? 옷은 어디에 막 아무데나 던져놨죠 또. 아니요. 아니요. 옷도 그 옷걸이에다가 딱 쳐박아놨는데? 그 걸어놨는데? 아니 왜 자꾸 고양이가 정당하게 싫어할 거를 왜 요소를 억지로 찾아내세요? 고양이도 고양이만의 룰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들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룰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제가 그냥 이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걔가 일단 그게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걔가 주워온 길고양인데 그 어떤 남자애들이 막 괴롭혔대. 걔를 괴롭히고 있는 걸 통천이 주워왔대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럼 인간한테 뭐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지랄하냐고. 원자가 있네요. 인간한테는. 원자가 있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럼 나도 뭐 어디 다른 고양이한테 열받는 일 있으면 그 복시리한테 화풀어요?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아 고양이 편이잖아 형은. 원자가 있잖아. 복시리에요. 원자가. 복시리는 그 귀엽잖아요. 부모님한테 그 귀여움을 주고 팀창맨은 안 주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 꼭꼭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세요. 궁지에 몰리니까. 아니 내 아들도 털 빠지고 고양이도 털 빠지는데 누구 더 좋아해요? 아 당연히 아들이지! 뭘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질문 자체가. 난이도 최하잖아. 아닐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뭘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는. 고양이가 더 좋다고 했다가 아닐 거예요 라고 나와야지. 인간이 더 좋다고 하니까 아닐 거예요 가 왜 나와요. 결단코. 네 결단코. 팀창맨이 더 좋을 거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결단코. 결단코를 붙여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복실이 지금은 갔죠? 고양이별로 갔죠? 복실이요? 네. 그 복실이도 이제 고양이별로 갔고 다음 세대였던 꽃순이도 갔어요. 고양이별로. 한 마리가 더 있었군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자식. 복실이 자식도 갔어요. 복실이 자식인 앵두는 완전 할머니가 돼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앵두 몸에 피부가 아까 말씀하신 비만세포종 같은 게 좀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수술 안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이거를 건드리면 얘가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고양이는 그게 악성으로 진행된 경우가 좀 적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네.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피부에 조금조심 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뚱뚱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뚱뚱이 뚱뚱이도 고양이별 같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 댁에 있는 애가 앵두랑 쭈구리랑 미나미 이렇게 세 마리 있습니다. 쭈구리랑 미나미는 앵두보다 더 아랫세대. 제 친구 고양이도 쭈구린데 아 그래요? 네.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쭈구리는 얼굴이 찌부돼가지고 페르시안 고양이 얼굴 찌부된 거 있죠? 아, 납작한 얼굴이구나. 네. 찌부돼가지고 그래서 쭈구리라고 그래요. 쭈구라 지어서. 걔는 그냥 쭈구리라고 지었대요. 그렇게 안 생긴 길고양인데 그냥 쭈구리라고 지었어요. 좀 약간 행동이 쭈글쭈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쫄아서 잘 쫄아서 구석으로만 다니고 아, 쭈글쭈글하구나 그냥 성격이 돈 내나 그러면 없는데요. 그런 타입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아까 뭐 잠깐 인간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는 딱 필요한 만큼만 대답하시는데 고양이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좀 많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좋아가지고요. 아무튼 좋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가 벌써 한 시간 딱 한 시간 인터뷰거든요. 한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요약을 해보자면 시민수 작가님은 관절염이 있으시다. 시민수 작가님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시는데 고양이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건강이 이제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라니 이빨 족같이 생겼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고양이가 낳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침착매는 통조림 확정이다. 왜 본인 채팅창에서 그걸 왜 선언을 해? 웃겨준 거야. 솔직히 맛없게 생겼잖아요. 저라면 안 먹입니다. 저라면 안 먹여요. 아니 그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트루가 왜 살색인지 알아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저한테 보내는 카톡 유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카톡으로 충분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시민수 작가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너무 덥네요. 어느 부분에서 좀 더워지셨나요? 어제부터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오늘 저는 인터뷰 때문에 더워졌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더워져서 오랜만에 아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러면 좀 바로 떠오르는 걱정은 고양이가 털이 많은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얘네들이 못 견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겠네요. 의외로 잘 견뎌요. 고양이가 잘 견뎌요. 그럼 형보다 더 잘 견뎌요? 고양이가? 더위에? 어휘 추위에 인간보다 훨씬 강해요. 추위는 뭐 그렇다고 추는데 더위도 네. 고양이는 땀은 안 흘리는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그 일광욕 오늘도 일광욕하고 베란다에서 일광욕하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비결이 안 더운가 봐요. 인간보다 체온이 낮아가지고 더 유리한 게 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더운 게 마지막 소감이신가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좋았습니다. 인간하고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아 침착매님이랑요. 아 저랑 다음에 그 그 풍요영하고 형 옷 샀어요. 선물 고양이 그려져 있는 셔츠 드릴 겸 한번 저희 회사도 구경하실 겸 한번 놀러오세요.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아까워서 못 입어요. 그런 것들.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아 저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인간이 주는 건 안 받는다. 내가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 그 사놓고 한 번 한 번씩만 입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셔츠가 꽤 돼요. 아 아까워서 못 입어서? 네. 악기똥이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흰색 옷이었는데 악기 우무 어떻게 나사 옆에 있었는지 녹색 녹이 좀 묻어가지고 안 지더라고요. 네. 악기로 이런 거 사지 말자 생각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거죠.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걸 안 입는 이유 안 사고 안 입는 이유는 고양이가 그려진 걸 너무 좋아해서 아 예. 진짜 뭐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티셔츠는 어떻게 입다 보면 쭈글쭈글해지는데 그것보다 이제 깨끗하게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얼굴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일단 물 같은 거 싫어하니까 고양이 그림들도 물빨래하는 거 싫어하겠죠. 심윤수 작가님도 아시죠? 인간 주제로 얘기할 때랑 고양이 주제로 얘기할 때 톤이나 말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약간 고양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느낌 아니 뭐 인간 얘기할 때는 싸늘하게 말하시거든요 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건조하게 말씀하세요 싸늘까지는 아닌데 건조하게 말씀하시고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그랬죠요 그랬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그랬죠요 그랬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무슨 연인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동성 친구의 어떤 그런 온도 근데 연애 한 완전 초창기 한 50일 한 20일 정도 그 온도로 말씀하세요 고양이 얘기할 땐 아 예 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몰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인간하고 제일 싫어하시는 인간하고 점심식사 무슨 영화 제목 같다 인간하고 점심식사 인간하고 점심식사 한번 시간 내주시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딱 한 시간 전화 인터뷰 첫 번째 손님 심윤수 작가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풀 버전으로 플러스 채널에 올라갈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전화 인터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치마에다가 의견 주시면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원본이나 그런 데다가 플러스에 올라간 인터뷰 영상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시간이니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도 없고 이러니까 더 편하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윤수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끝곡 같은 거 하나 좀 생각해 오면 좋긴 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없으니까 이거 틀게요 더 편하게 봐주세요 계속되면은 점점 mastereded 스타이라이이 올라가고 Krypt이라고 한 번 as 뱃은 들 때가 많이 없으니 수준을 부담이 있다면 더 편하게 만납해주세요 버스로 일을 더 편하게 만들고 화하께서는 힘을 빼앗겨서 일단 소리가 많아 조금씩 이만큼 이 소리가 ancient 천국이 뱃은 흥미로운 и 흥미로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